타요 형 배그 가끔가다 하는데 이거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알아서 얹어 두세요 그리고 타요 오빠 살리고 치킨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타살치 개방 안전자산 안전자산이 셈 안전자산 언제든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나 배그 잘해 이제 타살치 우량주는 느낌이에요 우량주는 느낌 언젠간 올라가면 언젠간 십만전자 갑니다 타요 20개 치킨 10만개요 이 개새끼야 해볼게 해볼게 야 그래도 오케이 만개 미션 어디야 누리야 어디야 퍼줄게 박사장 죽었어 서장 보여줄때문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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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앞에 적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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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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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 같다 발소리 발소리 야 누리야 이거 해야 돼 일정 하유형 파란핑이 있거든 파란핑? 오케이 형이 사격 송실 좀 볼게 나 보여줄게 어 가봐 잡았어 개새끼야 구멍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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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가 구멍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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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음 어딨어 다음 싸우러 가자 싸우러 가자 형 옆에 기질이 있다 형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야 사장아 내가 먼저 진입할 수 있게 해줘 오케이 형 굉장히 호성적이다 나 지금 전투에 목말라 있어 자 형 싸운다 싸운다 자 타이오형 먼저 진입하자 어 야이 야이 이야 이리와 이리와 업무 사격 해줘야 돼 내가 살려볼게 그러면 어 우리 차도 있네 구장이 있어? 타요형 여기 오면 진짜 형 흥분하지마 적이 상당히 많아 가자 여기 안에 들어가? 진입 헷갈릴 수 있어 긴장하면 타요형 먼저 선두조 선두조 먼저 어디야? 어디야? 잠깐만 이상해 수색해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수색해 수색해 어디지 무리냈어 찾는 중 나 지금 엉덩이에서 김칫국을 떠줬어 초록이 초록이 있어 오케이 진입해 왜 이렇게 쫄아있어 뭐야 몇 대 처먹고 쫄아있는데 차 소리 차 소리 우리야 우리 형 근데 궁금한데 형 군대에서도 이렇게 좀 호들갑 떨었나?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사밍해 어 잠깐만 나 피가 남았어 어휴 씨바들게 나만 노리네 저 요깃거리 있나 나 지금 피가 요깃거리 요깃거리 굳지마 굳지마 안타요 뒤에 세트 메뉴 있다 형 식사해 오케이 오케이 뿌려놨어요 만찬이야 여기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맞나요 여기 예예 맞아요 맞아요 아 도심 가로질러서 그냥 이렇게 가 알겠다 아아악 아 지도로 보느라 죄송합니다 아 배그 너무 재밌다 같이 하니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 정도야? 뭐 있나요? 아니요 난 보금 먹으러 가도 되는데 좋다 아빈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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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격준비 다운 다운 굳이 만져야돼 아아악 진짜 만져야돼 만져줘 아아악 딴대쌌어 딴대쌌어 쟤네가 우리 뒤에 쏴주는 애 우리 딱 말할게 저기 바로 갈거야 오케이 응 저기 바로 갈거야 나 어머사격 이거 뭐 잠깐만 야 광대가 됐는데 뭐야 우리 머리 왜 저래요? 나 갑옷도 없어 이제 사격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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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나이스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나이스 기절이다 왜 기절이 내가 총으로 아아악 아아악 잠시만 어떡해 어떡해 살릴게 됐다 어 끔 아아악 나 이게 안 돼 나 만져줘 나 만져줘 잠깐만 잠깐만 야야 타이어 오자야 나 이따야 나도 이따야 엉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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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자리 밑에 숨이 얌전히 숨어있는 건 뭐야 나 이거 머리카락 어떻게 하는 것 같아 헬멧도 빨리 살아낼 것 같아 다이나미가다 나 근데 나 이제 진짜 누우면 큰일이 나 어 나 하차에서 뭐 신는지 꺼라 존나 빨라 너무 웃겨 아악 야 내려 하차에 하차에 나 차 이겼어 나 어떡해 나 차 이겼어 하차 저거 어딨죠? 야야야야 진짜 한 명 남았다 한 명 네 살리고 해 살리고 해 누가 자주 멈췄죠 타이어 살려줘 타이어 살려줘 타이어 살려줘 무대는 깔렸다 무대는 깔렸다 저거 뭐해요? 한 명 남은 게 아니고 풀코드인데요 아 풀코드네요 죄송합니다 아 너 무퍼에 꼈어 타이어 죽기만 했던 거 같아 아니야 나 있긴 했어 가볼까요 커바라 여기 사람 많아요? 모르겠어요 오는 사람 있다 내 위에 하나 붙어서 내릴까요? 붙어서 땡 무조건 오기는 올 거예요 응 응 응 어 뭐야 너 왜 그랬걸요? 오빠 저거 뭐야? 왜 뭐야 이거 뚱뚱뚱뚱 왜 이러지 얘가? 오빠도 끊겨봐 뭐 나? 어 나 시X 뭐야 아 낙하거리 못 뺏어 뭐야 이게 이 시X 뭐야 낙하거리 안 뺏었어 아니 시X 뭐야 이게 어디서 어딨어? 아니 나 뭐 뭐야 아니 어디서 떨어진 거야 그냥 낙하했어 잠깐만 아니 나 만져줘 아니 시X 뭐 이딴 게 나있어 대그 약간 현실 현실 반영 게임이다 현실 반영 무거워서 대목에 먼저 떨어졌어 아니 뭐야 무거워서 먼저 떨어졌어 아니 나 머리부터 떨어지 지금 나는 안전해 답에 배율 없는 사람 있어? 난 있어 나 소염기 두 개 남아 나 하나 필요 소염기 하우 지금 드론으로 장난치는 중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왜 불톱 보는 중이야 찾았다 찾았다 야야야야야 버터 소리 여기 간다 어머 시X 아 대가 아 내 드론 아 내 드론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야 다리쪽에 하나야 다리쪽에 하나랑 돌에 둘 돌에 셋이야 어? 어? 어 어디야? 내 뒤로 와서 살려줄래? 그럼 어디가 기졸이었던 거야? 야 사자 보안의 수류탄 아 아 시X 초록 핑 한 대 맞춰왔어 네 확대피아 하나 그저 형 어디야? 뭐야 핵가스 내 핑 핵가스 내 핑 야야야야 야 우리 살려 타이보우 우리 살려 들어오 형 형 형 형 형 형 형아 형아 야 다른 팀도 붙었어 야 다른 팀도 붙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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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인은 뭐냐? 어 여기 너무 오래 있잖아 그냥 뻔뻔하게 하자 무한코인으로 무한코인 아 여러분들 자유게시판에 링크 올릴테니까 클립 한번 봐주세요 뭐에요 뭐에요? 하윤 클립이 뭐냐? 아니 이거 왜 진짜 패딩이 쳐? 아니 왜 나 저거 처음 봐 아니 나 가장 딱딱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 처음 오겼봐 전화국 머리..머리로 떨어지는 거 존나 웃기네 형 방금 페인한테 신라댄스에 맞은 거 같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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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그거 알지? 아 그거 뭔지?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왜 약간 카카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던데? 너무 갈게